다른 뜻에 대해서는 더 1975 문서를 참고하십시오. 더 1975는 영국 체셔주 임슬러 출신의 4인조 록밴드이다. 현재는 맨체스터를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. 리드 보컬리스트, 프로듀서, 작사가이자 리듬 기타리스트인 매튜 힐리, 리드 기타리스트 애덤 한, 베이시스트 로스 맥도널드, 드러머 겸 프로듀서인 조지 대니얼로 이루어져 있다. 그들은 4장의 EP 앨범 페이스따운, 섹스, 뮤직포카즈, IV를 발매했다. 데뷔 앨범 더 1975은 2013년 9월 2일에 더티 히트와 폴리도르 레코드를 통해 발매되었다. 데뷔 앨범은 2013년 9월 8일에 9인치 네일스의 컴백 앨범보다 빨리 UK 앨범 자트 1위에 올랐다. 2016년에 발매한 두 번째 정규 음반, I like it when you sleep, for you are so beautiful yet so unaware of it, 을 발매하며 마국, 영국, 캐나다, 호주와 뉴질랜드의 음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. 이후 2018년에는 A Brief Inquiry into Online Relationships 을 발매하며 평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영국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. 2020년에는 Notes on a Conditional Form 을 발매하고 영국 음반 차트에서 네 번째 1위를 달성하였다. 더 1975는 팝 록, 신스팝, 리듬 앤 블루스, 펑크록, 일렉트로 팝, UK 게러지나 투스텝, 앰비언트와 같은 뉴 웨이브 전자 음악과 슈게이징, 포스트 펑크, 포스트록과 같은 록 음악의 재즈, 솔, 가스펠 등의 요소가 가미된 음악 등 폭넓은 장르 소화력으로 극찬을 받고 있다. 더 1975는 보통 팝 록 밴드로 분류된다. 매튜 힐리는 토킹 헤즈, 마이 블러디 밸런타인, 라이드, 마이클 잭슨 등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. 모든 작품으로 폭을 넓히면 영화감독 존 휴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. 첫 번째 음반에서는 일렉트로 팝, 펑크록, 인디 팝, 인디록, 팝, 팝 록과 록 등의 장르가 사용되었다. 두 번째 음반에서 힐리는 디엔젤로, 로버타 플렛, 보즈 오브 캐나다, 시규어 로스를 영감을 받은 존재라고 밝혔다. 장르로는 인디록과 팝 이주 장르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. 힐리는 많은 인터뷰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음악에 깊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. 세션과 투어 멤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